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썸네일 때문에 뭐야 맥주병 혹시 그 자식 이야긴가 이런 생각 하실 분들 분명 계실텐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에 제가 당했던 그것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맥주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도대체 맥주병이 뭔가 잘 나와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파혼 안하면 너 죽어 이 자식아. 언제 파혼해야 되는지 좋은 구화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말솜씨가 없는 관계로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음슴채 쓰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여친과 저는 20대 후반으로 동갑이고 지금 현재 저희는 결혼을 약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이며 그와 동시에 완전 진지하게 저 혼자만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커플입니다. 완전 그지같은 일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달은 여친 내 회사 회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얘가 회식을 하던 중에 자기야 나 데리러 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건 말이죠. 얘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가 그래요. 평소 둘 중에 누군가가 회식을 한다. 그러면 종종 데려다 주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얼굴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톡을 받자마자 평소처럼 집돌이 차림 그대로 여친 내 회사 사람들 회식 장소로 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이때 제가 하고 있던 패션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후리스랑 검정 추리닝에 맨발 크록스를 신고 갔거든요. 솔직히 후줄근한 건 맞지만 뭐 아무 상관없는 게 보통 이런 경우 찾아가더라도 저희 둘이 따로 만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죠. 평소처럼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얘가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회사 동료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며 잠깐 인사하러 안에 들어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 야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나 지금 옷차림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 지금 맨발 크록스에 우리 회사 로고 박힌 후리스 입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 인사를 하냐? 이러면서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여친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야 그럼 부모님 댁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오든가 해. 참고로 얘네 회식 장소가 저희 부모님 댁 근처긴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완전히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본가에는 제 옷이랑 신발이 진짜 단 한 벌도 단 한 켤레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사실대로 말을 했죠. 안된다. 불가능해.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완전히 대놓고 짜증을 냅니다. 야 너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해보냐? 왜 안된다 소리만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미리 말을 해주던가 그러면 저도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가에는 제 옷이 진짜 단 한 벌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최소 왔다 갔다 옷 갈아입고 한 시간 더 걸려요. 그런데 이런 제 사정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건지 지 기분 나쁘다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최소 집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이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짜증 오죠? 그지 같아? 진짜 열 번도 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듣게. 야 이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못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입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러면 네 체면이 더 안 서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앵무새도 아니고 완전 무한 굴레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저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아씨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옷이랑 신발이랑 세트로 딱 깔맞춤 해올 테니까 너 무조건 기다려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역정을 내니까 얘가 더더욱 화를 내면서 에이씨 됐어 그냥 와. 뭐야 이게? 결국 회식 장소 맞은편 골목에 차를 대고 제 나름 혼자 화를 사귀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일이 터져요. 사실 얘가 약간 길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네이버 지도로 현재 위치랑 근처에 잘 보이는 편의점 위치 주소까지 동시에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도착을 하고 10분이 넘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런 미친 장난치나. 얘가요 네비 어플을 켜가지고 차들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 지 혼자 걸어서 뺑뺑이를 돌고 있던 겁니다. 차 내비를 틀어가지고 걸어서 보고 돌아다닌 겁니다. 아니 도보 1분 거리고 그냥 횡단보도만 건너면 있는 건데 자동차 내비를 들고 그걸 걸어서 돌아다닌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래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문제는 지가 화를 낸다 이거지. 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안 오냐면 데려 지가 먼저 노발대발 난리가 나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 뒷굴이. 결국 저도 폭발을 했죠. 같이 소리 막 지르면서 싸우는데 지 딴에는 또 주체가 안 됐는지 여기서 바로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야 나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예비 신랑이 인사하러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까 사랑도 못 받는 등신 같은 여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거 어쩔 거야 이 그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아니 나는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그게 오히려 더 여친의 체면을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들어간 거거든요. 정말 조금 더 얘를 욕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쌍욕까지 처먹으니까 화를 넘어서 뭔가 억울한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려라 했고 아 만났나 봅니다.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러자 그 이후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넌 어떻게 사람을 버리고 돌아갈 수가 있냐? 너 사과하고 싶으면 내일 휴가 써가지고 옷 멀쩡히 차려입고 간식 양손에 사들고 우리 회사 찾아와. 와서 사람들한테 사과해. 인사하라고. 이러길래 이게 진짜 미쳤나 싶어가지고 야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니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부패에서 인사 돌릴 때 그때는 제가 옷차림이 예의가 아니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할 거다. 이랬더니 이미 회사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결혼식을 안 오겠다. 이런 소리를 했다면 또 짜증을 냅니다. 진짜로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아니 했다 해도 그냥 웃으게 농담으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노발대발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두 시간 넘게 싸웠는데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서로가 니탓 내탓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정말로 제가 너무한 겁니까? 여친이 말을 안 했어도 당연히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어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와 진짜 파혼 고민 너무 힘들어요. 댓글 1번 야 조상신이 도왔잖아 지금 당장 도망이나 쳐라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어떤 여자인지 바로 알겠는데 왜 고민을 하는 거야? 2번 나 같으면 이 결혼 바로 깬다. 아니 저런 거랑 평생 어떻게 살아요? 맨날 트집 잡고 싸울 게 불보도 뻔한데 그거 다 받아줄 거면 결혼하고 못하겠다. 파혼해. 3번 아니 이거는 그냥도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절이니까 오히려 내가 동료들에게 오늘 인사하는 줄 모르고 크록스에 추리닝 차림이래요. 준비가 안 됐대요. 다음에 제대로 인사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그리고 당일은 술김에 화를 냈다고 칩시다. 근데 다음날까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라고? 연차 쓰고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다시 돌리라고? 이야 이런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보니까 쓴이는 안중이었고 남들 이목만 대기 중요한 그런 공주님인가 봅니다. 프린세스. 근데 사랑스럽진 않네요. 4번 저 여자 내가 보니까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은데 말이지? 5번 저도 여자지만 님 여친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신부가 아주 고약하네요. 못돼 처먹은 거야. 이대로 결혼하잖아요? 님 팔자는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시궁창 대댓글 그래 나도 여자지만 별 미친 꼴 다 보네. 당장 파혼해요. 저게 뭐야? 2번 저도 여자인데요. 저런 것들은 친구로도 안 돼요. 하물며 결혼하겠다고? 이딴 거랑? 제정신이야? 6번 님 여친은 말이죠. 쓴이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쫄딱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꼬봉 말이야 꼬봉. 치다마리 7번 쓴이야 지금이라도 도망가라. 한 달이 무슨 소용이니.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다. 8번 아이씨 같은 여자가 봐도 저 여자 진짜 개 싫다. 회사 사람들한테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고 다음에 소개시키면 되는 건데 고집 진짜. 어우 왕짜증. 9번 아니 미친 거야? 저 여자 왜 저래? 근데 님은 또 뭐야? 아직 파혼 안 했습니까? 10번 명심하세요. 저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혼하기 전에 병에 걸려 먼저 죽을 겁니다. 도대체가 그동안 어떻게 만나 온 거야? 저렇게 병된 애를 말이지. 11번 근데 크록스를 신은 남자라니 뭔가 좀 귀엽다 너. 12번 크록스가 뭡니까? 운동합니까? 12번 아니 뭔 고민을 하고 있어. 제발 도망쳐요. 같은 여자여도 실드 못 치겠다고. 님 여친 같은 사람이 결혼 후 애 낳으면 맘충되는 거야. 나는 되고 남들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내로남불 그지 같은 사고방식. 딱 보이잖아. 나만 중요하고 내 새끼만 중요하고 그리고 쓴이는 저절로 ATM기 되는 거겠죠. 본인이랑 본인 자식. 그 두 사람의 기를 살리기 위해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 말이야. 노예. 13번 평소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다. 그러니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꼭 술 취한 모습을 봐라. 뭐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태껏 내가 봐온 남자들 중에 술에 취하면 개가 되는 남자들. 이거요. 알고 보면 안 취하고 멀쩡한 상태여도 개인 남자들이었다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댓글들 말대로 조상신이 도운 거야. 님은 나름 여친을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안 간 건데 물론 여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다음날 연차 내고 회사에 찾아와라. 이 소리는 정말 소름돋아.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아직 모르겠어? 결혼하면 너 죽는다고. 알았니? 여러분 이거 제 맥주빵 친구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똑같죠? 그렇죠? 지 귀 안 살려줬다고. 자기 체면 안 살려줬다고. 친구를 쓰레기 취급하다가 머리가 깨진. 딱 그거네. 그놈은 머리가 깨지고 여기는 결혼이 깨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댓글 달아놓을게요. 감사합니다.